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이제 기터브에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만한 어떤 오픈소스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것은 엔맵 부트 스트랩이라는 오픈소스인데 상당히 사용을 해보니까 좋더라구요. 요거는 뭐냐면 엔맵 우리가 포트 스캔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값들이 이제 xml 형태로 보통 많이 결과값들을 저장을 합니다. xml 형태로 저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xml 표준 형식처럼 텍스트 형식처럼 가져와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ml 형태로 저장하기를 저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xml 형태를 그냥 열면은 말 그대로 텍스트 형식이에요. 텍스트 형식이다 보니까 요것들을 다시 정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xml 형태로 나눈 이유는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나 그런 것들로 했을 때 요것들이 이제 파싱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다 표준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결과값들을 봤을 때 xml 형태로 그냥 던져주면 안되겠죠. 이것들을 어떻게든 정제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뭐 엑셀 파일에다가 불러와서 이걸 정제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칼리눅스 쪽에서 간단하게 xml 파일을 스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엔맵 부트 스텝이라는 xlx 형식에 이거는 부트 스텝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들을 좀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구동이라는 어떤 자동한 구동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부트 스텝이라는 의미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부트 스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웹디자인, 어떤 스타일을 입혀서 이것들을 정말로 웹디자인 형식으로 좀 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어떤 스타일을 미리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표준화처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용방법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이번 실습은 그냥 이거를 그대로 사용방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용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리 리욕스에서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XLXTPROS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 위에 것들을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대로 진행하면 이쪽으로 스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스캔하지 말고요. 물론 이쪽으로 스캔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허용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리셀트라는 걸로 제가 바꾸고요. 마이너스5의 리셀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구성한 메타스포이터 테이블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메타스포이터 테이블을 제가 많이 이제 실습을 했죠. 그래서 19168, 130, 198, 19168, 130, 130 맞죠? 네, 이쪽 대상으로 한번 스캔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걸 다 복사면 안 되겠네요. 우선 메타스포이터 테이블로 우리가 포토스캔한다고 했을 때 19168, 130, 130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5x라는 우리가 결과값을 xml 형태로 내놓겠다. 그래서 결과 리셀트 msv2에 xml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들을 내놓게 되죠. 이거는 이제 버전 정보하고 같이 기본적인 포토스캔을 하게 되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리셀트 msv2.xml 형태 이런 식으로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과값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자, 이것이 이제 결과값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열면은 우리가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어폭스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열 수가 있는데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시면은 xml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균형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제대로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좀 더 우리가 비주얼하게 좀 더 html 형식으로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를 참고하냐면은 아까 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요걸 형식으로 참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xml 플러스 xml t 플러스 어? 잠시만요. 여기 있죠. 자, 이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 자신의 결과값들을 보면은 우리가 나올 결과값 네, 그러니까 리셀트.html 그 다음에 아까 뽑았던 요걸로 요런 식으로 변화를 해주면은 파이어폭스 쪽에서 리셀트.html을 바로 여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스타일, 기본적인 스타일을 먹여가지고 요런 식으로 결과값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엑셀 파일로 여러분 정리하실 때는 요거를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예, 복사하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은 이쁘게 나오거든요. 결과값들이 필터링이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요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앞에서 우리가 github에서 나온 것처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바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부트 스타일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값들, 요 스캔 때린 것을 이제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결과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옵션들을 보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MNC, 스크립트 엔진을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좀 더 상세한 점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 타임을 좀 조절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모, 그, 좀 다른 결과들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취약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로 MNC를 이제 적용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값들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현재 결과값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자, 아까 아마 우리가 리셀트점 XML 형태로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얘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타브 쪽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현재 XML 열린 것들을 XML을 그냥 열면 된다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너무 동일하게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얘가 새로 고쳐진 XML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포스에서 열때는 XML 파일을 바로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XML 형태로 여기다가 붙여놔가지고 얘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에 XML 파일과 그 다음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돌린 건 이거였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아까 XML 파일은 이거였었고요. 지금 결과 나온 것은 리셀트점 XML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텍스트 형식처럼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스타일이 완전히 적용된 것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만들어진 그 스타일에 따라서 XML 파일들이 정제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멋있죠. 뭔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들도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까하고 달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스캔을 때린 스캔을 한다고 했을 때 자꾸 이제 때린다고 하네요. 스캔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필터링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바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리스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시클래스 대역 전체 비클래스 대역 전체 하면은 여기에 결겁들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만 뽑아내면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목록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GitHub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